여러분들 좋아하는 간식들 저희가 모아봤는데 막창은 누구예요? 막창 좋아해요 레이가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막... 막창이요? 아니 잘못된 척만 치잖아 있으면 진짜 잘 먹어요 아 있으면 먹는다? 맛있게 잘 먹으세요 그냥 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 좀 그렇고요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 자 아이브를 위해서 준비한 게임은 일상 네 글자 이어갈게요 우리 레이 씨가 좀 걱정이긴 한데 유진 씨부터 한국말 잘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유진은요? 리즈보다는 잘하는 사람인데 자리 조절해서? 왜요? 뭐가 먼저인가요? 저기 가면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한번 해볼래요 레이? 귀뚜? 귀뚜요? 뭐야 거기 가면 됐구나 조용하 조용하 레이 씨를 위해서는 사실 쉽게 갈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흥부 흥부요? 어떻게 해? 정승 정나리고요 일단 마유 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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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 씨 가끔 야식으로 소스만 먹을 때도 있었어요? 그쵸 저희 소스만 먹어요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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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소스 빠이딱발 바이바이 모자 정답이고요 뒤뚜 정답이고요 백설 콘쥬 콘쥬 잘한다 너무 잘했어 콘쥬 잘했고요 안녕 넷플릭스 정답이고요 홀로 파인 넷 나풀 아 잠깐만 나풀 이거 아니야 한국말에서 나는 나풀 넷플 파인애플 아 아 아 아 정답이고요 카페 정답이고요 우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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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우왕 우왕 이거 진짜 어떻게 맞춰봐요 너무 어떡해 너무 똑똑해 지금 아프면 안 돼요 자 레이지 순서죠? 네 자 볼게요 어쩔 티비 어쩔 티비 어쩔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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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샌드 미친 우왕 2 儿 끝